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임승환 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예고는 했죠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모든 기업 다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일단 금지에 들어갔고 그동안 공매도 많았던 기업들은 오늘 다 폭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이건 거의 기록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상승이 나온 것 같고 오늘 일단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할 건데 잠깐만요 그전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치셔 가지고요 네이버에 여기 보면 맨 밑에 바로 아니 맨 위쪽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 화면이 뜰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해야죠 저도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상법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 2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익시장에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상법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여기 나와있죠 이사가 상법 이게 아 몇조더라 상법에 의하면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한 게 아니라 회사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상법은 주주가 빠져 있어요 회사 회사는 이제 대주주랑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시되다 보니까 이게 소송을 걸어도 주주가 이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상법 개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백만명 서명운동 하자 이렇게 좀 나와있고 그래서 저도 방금 서명을 했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고 밑에 보면요 맨 밑으로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있죠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백만명 서명운동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서명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회원이 아니셔도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한마디 하시고 백만명 모아야죠 지금 뭐 1500명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이제 점점 퍼지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10만명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맨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안되고 장기투자 도저히 못해먹겠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PBR 1배짜리가 너무 많잖아요 1배 이하가 아니 저기 아무리 뭐 주식이 성장을 못해 PBR 0.2배 3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PBR 올려야 돼요 일본처럼 일본은 그런 데잖아요 PBR 1배 이하 기업들한테 반성문 쓰라고 어떻게 올릴 거냐 PBR 1배 이상을 올릴 방안을 강구해서 갖고 와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죠 PBR 0.2,3배 너무 심해요 근데 그런 기업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할인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기업 스스로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죠 개인 소액주주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바꿨으면 저도 좋겠고 어쨌든 이런 또 좋은 취지의 운동이 있으니까 많이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반도체 현물반등 그 다음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SKI 테크놀로지 아 이건 미리 쓰시죠 그 다음에 심텍 SK가스 그리고 게임 섹터 미국의 고용 내년 봄 보복 수요 예고 가는 지표들 인모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이거 하고 조선 업종 이건 좀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다 드린다 좀 늦어가지고 아무튼 지난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조선 기자재입니다 이거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고 일단 내용은 뭐냐면 지금 네 번째고요 예전에 세 번 있었죠 세 번 있었고 그때는 모든 기업이 다 공매도 금지됐다가 해제되고 금지되고 해제되고 근데 2020년에는 좀 달라진 게 모든 종목을 해제한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공매도 금지가 풀린 거죠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그 기업들 해서 이제 전면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실제 이제 그동안 공매도 금지되기 때문에 중소용주들 중에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기업들은 왜냐면 계속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좋은 거죠 오우 시장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특히 공매도가 심했던 코스닥 150 기업 위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 11월에 양적 완화 2011년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뭐 물론 금지됐다고 무조건 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각각 다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꺾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호재가 나오니까 증시가 폭발했고 또 한국 증시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동안 미국에 비하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영향은 일단은 이제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미국 매크로 지표도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낙폭도 꺾고 개인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요새 예탁금이 엄청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심리도 개선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금리지만 사실 금리는 이제 꺾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트리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 공매도 금지가 어쨌든 제가 아까 이복형 금감운정 인터뷰 봤거든요 그런 취지라면 정말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게 금감원이 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복형 금감운정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때문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정확한 속내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찌됐건 뭐라고 했냐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MSCI 이런 질문도 있었나 봐요 MSCI에서 외국인 나갈 텐데 이제 선진지수 편입은 물건으로 간 거 아니냐 외국인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는데 이복형 금감운정이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의 금감원 지금 이 포커스가 어쨌든 제 생각엔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뭐 개인들한테 그렇게 이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옛날 몇 년 전에요 예전에 과거에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뭔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외인 기관들의 공매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들은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고치겠대요 이것도 고치겠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공매도를 빌려서 한 다음에 안 갚아요 1년 후에 갚든 뭐 무기한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근데 개인은 있잖아요 개인은 90일 안에 갚아야 되고 외국인 기관도 공매도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매도 다 싫어하시죠 공매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 투자 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왜냐하면 올라가는 걸 어쨌든 매도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전 세계가 더 공매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공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그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다 개인은 너무 불리하고 개인은 공매도를 해도 예를 들면 90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왜 무제한 주냐 외국인도 90일 안에 갚게 만들어라 그럼 무차액 공매도 하지 마라 불법 공매도 왜 자꾸 하냐 이거 왜 못 잡냐 이거거든요 금융은 신뢰해요 이런 게 깨지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금감원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해서 내년 6월까지는 하고 이제 그게 완벽하게 되면 공매도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6월에 지나고 나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다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전면 다 근데 그건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불법 공매도 절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개정해주면 이제 투명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정부가 알고 있다는 거 금감원이 그 점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신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보호도 하고 신뢰를 좀 개선시키겠다 신뢰할 수 있는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서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상법 개정도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상법 개정 가고 그 다음에 대주주의 양도차의 가세가 10억이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20억으로 늘리겠대요 그것도 좋은 조치죠 10억이 대주주일 수는 없잖아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근데 10억 갖고 있으면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아요 세금 뭐 누구라도 세금 뭐 내고 싶겠습니까 양도세 그죠 인간인 이상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만 되면 12월에 그냥 그냥 멀쩡한 기업도 빠지고 너무 반복되는데 그것도 20억으로 조금 이제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개인들한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좋고 그 시장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거 뜨겁게 그거를 오늘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이 신뢰 개인 투자를 보호하겠다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 부분이 더욱더 증시에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했다 저번에 불법 공매도 잡아낸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매도 기간 동안 금지 기간 동안 코스피닥은 다 올랐고요 그 해제될 때까지 코로나 때는 뭐 사실 뭐 무조건 공매도 때문은 아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때 뭐 돈 풀 때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돈 푸는 시기는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만큼 오르기는 어렵고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고 어쨌든 시장은 뭔가 반응 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기업 주주 가치가 뭔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이 고정가리과도 드디어 올라간대요 디랜과 랜드가 그래서 반도체도 여전히 좋고 DDR4 모듈, DDR5 모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치 투자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영상 한번 함께 배우게 올려드렸잖아요 작년에 화장품처럼 그게 뭐가 될까 이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가는 이렇게 팍 빠졌는데 오팡은 돌리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찾아보면 있겠죠 실제 그런 게 가치 투자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져 있는 거 기업의 가치는 계속 빠지는데 주가도 같이 빠지는 거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그걸 1년에 몇 개만 찾아도 그걸 찾는 훈련을 하고 급락장애 기다렸다 사는 훈련 급등할 때 오늘 같은 날 또 사고 싶죠 주식 오늘 같은 날 주식 안 사는 연습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의 몫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고정거래 가격은 올라갔고 4분기에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버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번 실적은 괜찮은데 긍정적인 점 하나 비용 통제를 했어요 인건비도 앞으로 많이 증가 안 할 겁니다 이건 내년을 하방을 막아줘요 아 네이버는 이제 비용 통제 들어갔구나 수익성 훼손이 안 돼요 이 점은 좋아요 그리고 AI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해소한 거죠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광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팍팍 늘어야 되는데 그게 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광고입니다 광고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지금보다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장률이 크지 않으면 주가의 임팩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방은 다져졌어요 저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거는 매출 성장이 나요 애플이 왜 안 갑니까 매출 성장이 안 나와요 돈 많이 버는데 시장은 그런 거 잘 아주 그러니까 한국타이어나 이런 기업들도 요새 주가 올라갔지만 제가 좀 한계가 있다 올라가더라도 어느 레벨에선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일정 부분 왜냐하면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팍팍팍 이렇게 고성장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비용이 줄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 거를 투자하실 때도 좀 보시면 좋겠고 네이버가 그게 좀 아쉽죠 아직은 그래서 결국엔 네이버 주가가 추세적으로 급등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광고가 확실히 살든가 아니면 AI에서 돈 벌면 돼요 AI 수격 그러니까 저는 후자 쪽이 더 맞지 않나 광고 경기가 엄청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은 생성 AI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하니까 이걸 주면 그냥 레벨업 되는 거죠 주가가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는 구간이고 어쨌든 바닥은 다졌고 하박은 단단하니까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유 있게 뭐 좀 지루하시더라도 AI 업데이트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도 어쨌든 이번에 실적 괜찮았고요 목표 주가는 윤재성 연구원이 몰렸고 사실 오늘은 이제 2차원지 가면서 같이 간 것 같고 그 특히 이번에 정유사업부 이쪽이나 석유 쪽이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K온도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첨단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을 2,099억 정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호적인 거죠 그리고 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4분기 흑자전 할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요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기업의 주가 오르기 위한 포인트가 뭐냐 아까 제가 네이버 뭐라 그랬죠 네이버가 올라가신 광고 아니면 AI SK는 뭘까요 SK이노베이션 정유일까요 아니면 배터리일까요 배터리에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SK이노베이션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판매량이 결국엔 SK이노베이션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미국 쪽에서 비중이 70%가 포드예요 그중에서도 F-150이 핵심이죠 이거 엄청난 고사용 배터리거든요 이게 10월 달에 많이 팔렸대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예요 주가는 급락에 있었는데 수치는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SK어스온이라고 이것도 이제 광고 개발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높은 현금으로 나올 것 같다 SK온과 정유의 시너지 극대화 기대한다 극도의 저평가다 이런 내용이고 F-150 포드 역대급이죠 축가 오늘 꼭 공매도가 아니어도 오늘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유도 좋다 근데 정유가 좋다는 거 생각하시면 차라리 다른 정유지 하는 게 낫죠 순수 정유지요 아니면 뭐 SO1이나 GS가 낫겠죠 정유를 하실 거면 정유가 포인트라면 근데 SK이노베이션의 저는 포인트는 배터리라고 봐요 시장에서는 정유보다는 배터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요겁니다 포드 판매량 요거를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급도 좋아지고 이제 주가도 바닥은 나갔다 다만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건 앞으로 포드 판매량 요걸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호석에는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요 밋밋해요 실적은 그냥 842억 정도고 원재료는 올랐는데 판가가 많이 안 올라가지고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4분기도 비슷해요 900억 정도 뭐냐면 좋은 점은 이 안 좋은 석유화 거팡에도 잘못해요 이건 오케이 근데 성장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거죠 시황은 자꾸 반등 지연되고 석유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야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저 정도 체력이면 대단하다 진짜 너 가치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배당도 주고요 이 안 좋은 환경에도 자사주 소가까지 해요 주주 친화적이에요 이런 건 높은 점수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본업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인정은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 막 적잔할 때도 이 기업은 분기에 막 900억씩 법니다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고 있는데 이게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막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고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겁니다 PBR도 바닥이고 그래서 회복은 되겠지만 본격 랠리가 나오려면 뭔가 이제 매출이나 이걸 울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I 테크놀로지도 실적 좋더라고요 목표주가는 다 낮췄어요 모든 거의 모든 증권사가 내용은 괜찮아요 항상 내용을 보세요 목표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 저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목표주가 낮춥니다 근데 이게 목표주가 어쨌든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에 전기차 수요 안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매출액 조정을 했고 근데 주가 하락 너무 과도했다 업황 부진해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회사의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크게 반전해 3.1% 포인트 전분기 대비 의미가 있어요 이익률이 늘기 시작해요 그만큼 가동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도 좋다는 얘기죠 4분기도 안정적일 것 같다 내년 영업이익은 1300억이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예 그 실적 좋고 2000원제 보실 때도 저번에 지난주에 JO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적 잘 체크하세요 숫자 숫자 나오는 기업 위주로 또 보시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올 테니까 기업별로 잘 목석 가리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매분기 실적 체크해야 되지만 SKI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이번에 합격점이다 포유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심텍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심텍은 3분기 예상 이익은 흑자인데 적자 났고요 뭐 어팡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4분기 전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반기 전체 합쳐서 375억의 이익을 예상했는데 이번이 2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분기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격받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빠져버렸잖아요 이 급등장에 심텍은 빠져버렸어요 예상보다 어팡이 더 안 좋고 또 문제가 이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대덕전자하고 TLB 아시죠 TLB는 DDR5 경쟁사거든요 거기보다 비중 상승 속도가 좀 더디대요 DDR5 수요를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PC 쪽에 들어가는 기판도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안 좋은 게 내년에 PC 좋아지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DDR5 매출 비중도 낮고 경쟁사들은 15에서 30%인데 심텍은 8%밖에 안 돼요 그래도 24년은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력은 스마트폰 모바일용 기판 그 다음에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용 기판 이게 절반을 상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좋아지면 그럼 내년에 스마트폰도 좋아져요 그럼 당연히 심텍은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대에 못 미쳐요 지금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 실적을 봤을 때는 다른 쪽도 한번 선택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경쟁사 중에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더 나빠지기는 하겠습니까 내년에 분명히 방향성 좋아지는데 좀 느린 것 같아요 속도 자체가 확실히 그 점이 좀 아쉽다 오늘 SK가스는 일단 3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이제 우리가 SK가스를 보는 이유는 SK가스가 어쨌든 저번에도 한번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호재가 있어요 원래 만년 저평가주예요 LPG 관련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트럭 있죠 트럭 포토봉구 경유 모델이 생산 안 해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택배 통화 차량에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 그럼 뭐 사야 돼요 전기차 아니면 LPG차 전기차보다 LPG를 선호하죠 아직까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LPG차가 만약에 붙으면 경유차가 12만 대거든요 1톤 트럭 이 중에 LPG가 지금 맘대밖에 안 돼요 그럼 LPG가 확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LPG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한 가지 내년 9월에 LNG와 LPG를 같이 쓸 수 있는 발전소가 완공이 됩니다 네 어떤 일이냐면 LNG 가격이 항상 낮아요 LPG보다 원래 그럼 LNG 가지고 발전을 해요 평소에 그러니까 LNG를 원료로 발전소 운영해서 전력 판매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날지 갑자기 이상 비정상적인 흐름이 생겨서 LNG 가격이 폭등할 수 있잖아요 LNG 가격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LPG는 일정한데 LNG 가격이 작년에 전쟁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LNG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럼 LNG를 원료로 만약에 발전소를 돌린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돼요 원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마치 한전처럼 한전 막 LNG 석탄 돌려가지고 전력 만드는데 걔네 가격 오르는데 가격 전가할 수 있어요 잘 못하죠 그러니까 막 적자 보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LNG를 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발전소의 되게 장점이 뭐냐면요 LNG로 하다가 평소에는 LNG 가격이 급등하죠 그럼 안 써요 LNG 안 쓰고 LPG로 돌려요 발전소를 LPG는 가격 변동이 없거든요 그럼 원가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LNG는 이제 재고가 있잖아요 이 비싼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시중에 팔아버리는 거죠 비싸니까 그럼 여기서 트레이딩 수익 이걸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이게 진짜 성공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두 가지 모멘텀 그럼 이거는 가치주에서 뭔가 갑자기 성장주 느낌이 있어요 근데 SK가스 하면 맨날 사람들이 가치주니 가치주 뭐하러 하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가치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괜찮아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퍼 5배 그리고 원래 안정적이잖아요 사업구조 자체가 지금 배당수익률을 계산해봤거든요 5% 나와요 배당도 그래서 한번 내년까지는 볼 만한 기억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근데 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를 때는 하지 마시고 항상 급나갈 때 조정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걸 좀 고민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세증권의 임희석 연구원님은 게임도 올라가야 된다 근데 오늘 안가더라고요 NC는 아까 보니까 어쨌든 공매도 되게 많아요 게임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라는 의견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크래프톤 넥슨게임즈 위메이드 여기에 대해서는 선호주 의견이고 어쨌든 공매도 금지되니까 게임즈한테도 좋겠죠 자 그리고 메르츠증권은 저는 이건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올해 시황 정확하게 맞춘 증권사가 어디죠? 뭐 그건 팩트니까 어디에요? 하이투자증권에 이융찬 연구원님 네 아주 잘 맞추셨죠 적절하게 그리고 2400부터는 숏 포지션 거둬라 기억나시죠? 2400 딱 왔을 때 보고서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부터 공매도 하지 마라 숏 포지션 별 의미 없다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2270까지 갔어요 바닥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맞았잖아요 공매도 했으면 오늘 괴멸당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2400에 의해서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맞았고 저도 계속 지금 이제 급 나갈 때는 오히려 반대로 공포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저도 뭐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르는 날은 하지 마시고 공포에 맞설 필요는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고용지표 정확하게 맞춘 데가 또 메리츠 증권이에요 여기 이승훈 연구원님하고 황수욱 연구원님 이게 기억나세요? 옛날에 제가 8월하고 9월달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9월하고 10월에 그때 고용지표 딱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미국 고용 꺾인다 근데 이번 10월에 그게 진짜 정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이번 10월달 데이터 보시면 예상보다 취업자 수도 낮았고요 시장 기대치보다 몸이 쳤어요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임금 상속률은 둔화 이거 연준 의장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임금 상승률이 너무 오르면요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죠 그럼 소비를 계속해요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길 원해요 근데 진짜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실업률은 올라갔고 연준이 좋아할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그냥 급락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럴걸 그래서 저도 두 달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금리가 더 올라갔어요 사실 그때 금리 더 올라갔어요 미국 이러이러 때문에 금리 꺾일 거다 이제 아니까 금리가 꺾인다기보다는 고용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죠 근데 금리 인상 끝난 건 맞아요 정확히 맞췄고 근데 어쨌든 증시는 그 후로 한번 확 휘청했죠 사실 어쨌든 이제 민간 부분에 고용 증가 모멘텀도 약화 중이고 레저 여가 부분 취업자 수도 꺾였고요 앞으로 더 증가폭은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또 인건비와 이자 비용이 자꾸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채용을 조금 이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협상이 타결돼서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아 이러면 이거 임금 상승으로 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몇 명 안 된대요 전체 민간 취업자가 1.34억 명 중에 자동차 부품 업종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 크죠 우리나라한텐 크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0.8%입니다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했다고 뭐 미국 임금이 막 급등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CEO 설문을 해도 고용 증가보다 감소를 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보다는 수요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뭐냐면 기업들이 채용하려는 거 그런 수요 기업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고금리에다가 제품 판매 잘 안 되죠 비용 각종 비용 증가하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실업률 완만한 상승 이 조합이 현실화되면 증시에 굉장한 호재입니다 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는 거 이렇게 되면 금리가 안 올라가요 주익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 그리고 금리 인상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데이터만 보면요 금리 인상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도 메리츠에서도 적어주셨죠 우리는 초과 노동 수요가 완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왔다 구인권수 실업자 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저게 떨어진다는 건 뭐죠?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구인권수는 준다는 얘기죠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애틀란트 연준의 웨이지 트래커라고 있죠 이게 꺾이고 있다 그래서 고용 둔화된다 9월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실제 보시면 고용 둔화되죠 보이세요? 이동평균 CEO들의 고용 설문조사 취업 증가보다 취업 감소 고용 좀 많이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 상승 민간 시간당 임금 다 꺾이고 있습니다 노동비용 지수 꺾이죠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정해줘야죠 그냥 이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이게 데이터의 힘이에요 이게 정말 애널리스트의 진짜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냥 몇 달 후에 이럴 거예요 몇 년 후에 얼마 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저런 데이터의 근거를 해가지고 저런 데이터의 근거를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해서 이건 꺾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네 이게 진짜 데이터 데이터의 힘이죠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명확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해줬다 네 뭐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고용 이게 실제 9월 4일 자료예요 제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썼던 것 중에 제가 요약했던 것 중에 그때 이승훈 연구원님이 노동시장 가해로 안아오름 이어지고 있다 실제 그때 썼던 겁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응답한 비율이 최고치로 올라갔다 파트타임 일자리밖에 못 구하는 인원이 늘어난다 연준 추가 금리 이게 9월에 썼던 겁니다 불필요하다 제조업 지표 개선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실제 응 여기 제조업 우리나라 그래서 수출 이미 플러스 났죠 저 때는 9월이고요 10월 17일 났도 한 번 더 했죠 여기 황수용 연구원님이 미국의 워커 어드저스트먼트 앤 리트레이닝 노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그 고용주들이 근로자들과 정부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고용주인데 대량 해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60일에서 90일 전에 해고 임박했다고 통지해야 되는데 그게 늘어났대요 이게 10월에 이제 언급을 해주신 건데 그게 올해 들어 최고치를 8월에 이미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용이 둔화되는 게 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 꺾일 거고 금리도 우려가 완화된다 이 두 가지만 봤으면 미국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이즈 때문에 막 금리는 오르고 안 좋았지만 이런 걸 내가 이해하고 있었으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모았겠죠 뭐 어느 걸 모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왜냐면 결국 나중이라도 금리 꺾일 거니까 근데 진짜 금리 꺾였고 또 한 가지 공매도 금지까지 그러니까 참 주식은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울 때 파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진짜 무너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같이 투자하셔야 되고 반대로 막 이제 오늘 같은 날 있죠 오늘 같은 날 이제 흥분됩니다 막 사고 싶고 야 저 주식 사야 되는데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그냥 진짜 어려워요 그냥 말은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셔야 성공합니다 진짜로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태 연구원님은 이제 내년에 보복 수요 올 것 같다 되게 좀 의외죠 보복 수요? 웬 보복 수요? 네 왜냐면 재고 바닥이고요 뭐 재고 바닥 맞아요 수요도 반등 초기 맞아요 근데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사들이 재고를 많이 안 사 확충을 안 해요 그래서 보복 재고 그러니까 보복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긴급 주문이 한 번씩 팍팍 나온대요 갑자기 어? 긴급 주문 들어왔다 그 다음에 판가를 올려서 예를 들면 삼성인자가 저기 구글이 요청을 했어요 야 우리 한 100만 개 필요하거든 좀 줄래? 예 우리 긴급하게 필요해 그럼 삼성이 바보입니까? 가격 이 정도 올려도 되지? 그럼 어 오케이 수용한다는 거예요 뭐죠? 재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중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연말 연초엔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이게 완화되면 내년 1분기 정도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보복 수요 근데 이게 맞다면 이게 이 논리가 맞으면 지금 반도체를 투자를 해야 돼요 저거 확인하고 있으면 또 늦어요 왜냐 주가는 벌써 올라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저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를 대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보복 수요 가능성이 높다 마치 그 아까 제가 여기 메리츠에서 나온 고용 몇 개를 딱 보고 야 이거 고용 둔화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진짜 몇 달 후엔 둔화되겠는데 근데 진짜로 둔화되버렸어요 놀라운 거죠 이 선행 지표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지표를 보고 야 이거 긴급 주문도 들어오고 내년 초에나 내년 1분기에는 보복 수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가 이제 만약에 뭐 어쨌든 빠진다 또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보복 수요 나와서 막 주가가 뻥뻥 뛴다 그때 막 급등하겠죠 진짜면 그때 천천히 비중도 줄이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 돈 버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인모드는 미용 의료기기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쪽에 있는 기업이죠 원래 그래서 미용기기 산업 수요가 이게 저기 뭐 피부과에서 피부과나 이런 데서 이제 의사분들이 장비가 필요한 그 수요 하나가 있고요 병원에 방문해서 시술 받으려는 고객이 있고 고객이 둘이에요 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미국이 좀 안 좋았고 소모품보단 장비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장비 수요가 안 좋았던 얘기예요 당연하죠 고급리 때문에 저거 리스로 하는데 장비 빌리는데 이자 14-15% 내고 빌려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병원 운영하시면 저거 하겠습니까 너무 비싼데 못하죠 그리고 주문을 해도 3주 이상 걸린대요 잘 안 온대요 이게 리스 회사가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시술 수요는 굉장히 견주하다 이게 뭐죠 이게 왜 있는 거죠 아무튼 시술 수요는 굉장히 견주하다 그러니까 시술 수요가 아 굉장히는 아니고 이번에 둔화된 건 맞아요 시술 수요도 조금 꺾였어요 근데 그동안 3분기 원래 비수기인데 3분기도 그동안 너무 좋았대요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너무 좋았던 게 그래서 한국 기업이 강점이 있는 아시아에서는 또 인모드가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인모드가 고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이 좀 싸니까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와 함께 높여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모드가 주가 급락해가지고 막 그때 한번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계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고금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고금리 영향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모드의 주가 하락은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인모드가 100 정도라면 영향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치는 건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가 꺾여야 인모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구조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시면 GLP1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거 비만 치료제 있으면 사람들이 피부 미용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일단 이 체중 감량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게 몸이 이제 날씬해졌어요 근데 급격하게 살을 빼면 아시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피부가 처져요 이거 오히려 더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어쨌든 내 몸에 이제 살이 많이 빠지게 되면 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더 멋있어 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인간이라니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더 이게 뭔가 되면 한 단계 더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용기기에 투자하는 거죠 미용기기에 시술을 받고 더 이제 멋있어 지거나 예뻐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비만 치료제가 미용 의료기기한테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암튼 인모드 쇼크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염려 고금리가 꺾여야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제대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이게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기자재 업종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피팅, 보냉제, 엔진 3개인데 피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태광과 성강맨득이 타핑이 피팅은 요겁니다 이렇게 관, 이음새 여러분 이런 걸로 그냥 공부하는 이게 이런 게 함께 배우기죠 애널리스트 분이 써주신 거니까 이걸로 조선주 공부하면 돼요 기자재 아 이런 게 있구나 피팅은 평균적으로 프로젝트 규모 1, 2% 정도가 피팅 업체 수주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조짜리 딜이 있어요 1조면 얼마예요? 100억에서 200 받는 거예요 피팅에서 됐죠? 근데 개장용은 0.5에서 1% 용접용은 이게 용접용이에요 아주 큰 거 정유플랜트는 아주 큰 발전소 있죠 그런 데서 액체, 기체 이걸 통해서 얘는 이렇게 파이프라는 게 파이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죠 파이프가 이 상태로 근데 갑자기 여기서 꺾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엘보그 같은 거 팔꿈치처럼 둘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가운데 구멍 떨려가지고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직선으로 저건 뭐냐면 티는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죠 저런 거 연결해 주는 걸 피팅이라고 그러고 개장용 피팅은 아까 지워졌네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작죠? 뭔가 밸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요 개장용 피팅이라고 작은 거 개장용은 배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배관의 상태를 계측하고 제어하고 이런 거 들었는데 되게 다양합니다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미국이 거의 80% 이 두 개 회사가 점유하고 나머지 업체가 이제 20%인데 경쟁이 좀 치열한 게 단점이죠 한국에서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 BMT 이런 기업들이 하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이로코리아 한번 말씀드렸죠 보고서 재질별로는 카본, 스테인리스강, 합근강이 있고 카본이 제일 싸고요 이게 두 개 비쌉니다 이게 주로 LNG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죠 해양플랜트 그래서 해양플랜트나 LNG 수주 많이 받으면 좋아요 피팅에서 왜? 훨씬 비싸거든요 정의보다 그래서 LNG 석유와 해양플랜트 그래서 가격이 3배에서 8배에요 해양플랜트 좋아지면 수익성 좋아진다 유가랑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왜냐면 유가가 좋을 때 저런 해양플랜트 발주구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유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원유는 많이 생산을 안 하고 사우디는 유가 하락하기 방어하는 전략 구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80달러 떨어져서 78 정도 가면은 미국이 전력 비축을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80 이하에서는 아마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가 오를 이유도 지금 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수준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오일과 가스 부분 투자가 많이 적었는데 이제 고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동에서 원유 생산 능력 늘리려고 투자 진행 중이고요 설비 투자 많이 합니다 오일, 가스 이런 것들 그럼 피팅 수요가 늘겠죠 또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가 요즘에 또 대세 중에 하나죠 육상보다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낮아요 그래서 해양플랜트 확정 금액이 1,705억 달러 1,705억이면 우리나라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200조가 넘죠 지난 10년 해양플로젝트 투자 규모 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쪽 비중은 48에서 이제 60%까지 늘어날 것 같고 영국은 에너지 자료 필요성 때문에 북해 시추 허가 시작했대요 신재생만 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남미, 브라질 그 다음에 LNG 투자 많이 하죠 요즘에 러시아 거 안 쓰니까 배로 받아야죠 그래서 FLNG가 이제 바다에서 배에서 석유를 이제 그 액화 시키는 거죠 가스를 저거 이제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고 그래서 피팅사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보냉제나 LNG 운반선에서 화물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열재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스를 왜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영하 163도로 올리면 LNG가 되는데 부피가 600분의 1로 줍니다 근데 이 LNG를 보관하는 화물창이 있어요 창고 요건 프랑스의 GTT가 독점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마크3랑 에노구려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요게 방벽이에요 방벽 1차 방벽 보냉제 2차 방벽 보냉제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멘브라인 보냉제를 써서 단열재 쓰는 거예요 보냉제 여기 들어가 있죠 보냉제 보냉제 중간중간에 열이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3에는 강화 폴리우레탄 폼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기화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한국 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양분하고 있고 글로벌 그러니까 LNG 운반선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같이 늘어나요 LNG 운반선에 들어가니까 LNG 운반선 매년 앞으로도 70척 60척 수주를 받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60척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리고 BOR은 기화율입니다 기화율이 뭐냐면 저 단열재인데 그래도 LNG가요 원래는 가스잖아요 가스로 좀 세워나갈 수가 있대요 기화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걸 기화율 기화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안 좋죠 선주 입장에서 열받죠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저게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그거를 0.1% 이하를 원한다고 합니다 마크3 타입 이거 있죠 0.07 밖에 안돼요 근데 NO96은 0.1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NO96 슈퍼플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0.08 오죠 그러니까 NO96을 쓰는 회사가 어디냐면 하나오션하고 저 중국 회사들이 이거 써요 삼성과 현대중공은 이거 씁니다 마크3 여기 쓰는 뭐 조선사에 큰 문제 없는데 NO96 쓰는 조선사는 이거 기화율이 높잖아요 0.1 이상이니까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슈퍼플러스가 이거 0.085로 맞출 수가 있대요 근데 그 NO96 슈퍼플러스는 이걸 쓴다고 합니다 RPUF 그래서 원래는 하나오션에 한국 카본이 수주를 따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작년인가 올해 수주 한 걸로 그때 나와있었죠 공시에도 한번 그러니까 저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를 채택을 했고 동성화인테크 한국 카본은 그러면 매출원이 확대되는 거죠 다만 이제 BOL이 이게 낮으면 비용이 비싸니까 채택되는 속도는 좀 천천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NG선 수주 받고 본행지 업체한테 수주가 가는 거는 1년 정도 그러니까 매출 반영은 1년 정도 6개월 후에 수주 받아서요 그 6개월 후에 매출이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제일 많이 수주된 게 2022년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수주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매출이 본격 반영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본행지 업체들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 좋은 거는 좀 명확할 수밖에 없죠 단 원자재 가격이 좀 문제입니다 MDI인데 이게 아닐린으로 만들대요 이게 급등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목재 가격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얘는 꺾였는데 목재가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만 좀 안정화되면 더 좋겠죠 엔진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1위고요 HSD 엔진이 2위입니다 그래서 탱커선 노후 선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를 바꿔야 되니까 엔진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런 거고 다만 한 가지 엔진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가 뭐였죠 아까 피팅 카본 아니 그 피팅 보냉제 엔진 엔진이 우선순위가 제일 밀려요 그 이유가 컨테이너선이 좀 이게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이게 발주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엔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이 줄 거래요 그래서 엔진 업체들 입장에서는 요게 좀 아쉬울 수 있다 엔진 친환경 선박 엔진 수요는 좀 감소하는 거 불가피해서 그래서 셋 중에서 매력이 좀 제일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니까 요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제 전자공시죠 공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난주에 넥스틴이 웨이퍼 검사 장비 시스템 요거 sms 계속 중국에 수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YM텍 요건 내부자 매수라기보단 YM텍이 무려 시총 대비 7%에요 이게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샀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츠로셀 여기도 여기 전무님께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좀 하셨고 한 3천만원 정도 한미반도체 여전하구요 한화의 박시영 상무님도 최근에 좀 빠져서 샀고 유한양행이 한 3천만원 정도 김열홍 상무님께서 좀 장례 매수 들어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시가 어쨌든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네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코스닥이 7.34% 네 이런건 저도 처음 봅니다 코스피가 5.6 아니 한 번에 2500을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만 되면 정말 더 좋을텐데요 근데 제가 항상 당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죠 이렇게 막 빠지면 주식하기 싫고 던지고 싶고 사실 이럴 때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흥분하게 됩니다 또 뭐 사까 막 이제 사볼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좀 일정 부분 현금도 확보를 해놓으세요 네 지금은 왜냐면 펀드멘탈로 가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긴장하셔야 돼요 맘 편하게 보시면 안 되고 급등했죠 내일도 내일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세 좋게 가는데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죠 그러면 일정 부분 현금 할 건 하시고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고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네 교체해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펀드멘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되면 오래 못 가요 어떤 기업이든가 근데 공매도 환매도 들어왔겠다 펀드멘탈 좋다 그러면 그건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SKI 테크놀로지도 그럴 수도 있고 공매도 많았는데 예 뭐 숫자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연속성은 모르죠 4분기에 있을지는 예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펀드멘탈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 부합을 하면은 들고 가시는 거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단지 공매도 때문에 급등했다 그러면 그런 건 줄이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너무 올라가는 거에 취해가지고 이제 시작이다 나중에 또 후회만 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더 긴장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걸 또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 공매도의 어마어마한 금지 효과를 오늘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등장 뭐 그냥 폭등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매했겠죠 그래서 딱 보이시죠 이거 외국인들이 공매도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못하니까 아마 저 물량이 몇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동안 공매도 많이 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개인들은 오히려 주식 살 줄 알았더니 파셨네요 예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와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팔아 오히려 1조를 팔고 나가버리시네요 대단합니다 예 올라오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신건지 자 그리고 오늘 일단 그 2차전지의 날이었구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엘지앤솔이 시총 100조짜리가 시총 100조짜리가 20% 올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5% 신고가 났고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엘지화학 예 삼성 SDI 하이 하이 이 와중에도 자동차는 정말 안가네요 좀 자동차도 좀 가면 안 돼요 하하 정말 답답합니다 자동차 에코프로 쪽은 다 상한가 같고 뭐 2차전지는 뭐 당연히 급등하죠 카카오도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 적절하게 또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한전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포스코DX 금양이사항가 같고 HMM도 좀 공매도 좀 많았죠 LNF도 많았었고 카카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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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하하나오션도 무려 12%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RB 뭐 SKC도 한 번에 지금 올라왔어요 9만원까지 이게 얼마 전에 7만원 깨졌잖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도 많이 올랐고 네 오늘은 뭐 공매도 많은 기업들은 한마디로 폭 폭발한 그런 날이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업종 섹터로는 일단 2차전지 당연히 다 급등했고요 뭐 다 2차전지에요 다 다 2차전지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ESS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인터넷의 표준 이제 카카오에 폭등이 좀 있었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2차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급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도 오늘 뭐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고 DBI텍도 오늘 좀 좋았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웹툰 주도 좀 급등세 펼쳤습니다 폴더블폰 관련 주도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당연히 좋죠 바이오도 좋은 분위기 이어졌고요 OLED 쪽도 그동안 좀 공매도 많았는데 특히 주성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3% 이게 숫자까지 딱 받쳐지면 주가가 그냥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그동안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쪽도 되게 안 좋았지만 오늘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좋은 움직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보장도 좋았어요 ISC 뭐 첨보는 이제 2차전지지만 후성 네페스 뭐 솔브레인 SNS 택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급등했고 다만 이제 오늘은 거의 다 올랐으니까 안 올라간 거는 자전거 석유화 아니 석유화는 그 석유 쪽 6가 빠지면서 보험주는 방어주였고 LPG는 좀 빠졌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거요 SK가스 왕따 당하겠죠 그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그럴 때 천천히 또 대응하시는 거죠 남이 다 보는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남이 안 보니까 야 이거 주가 빠지는데 나는 남과 반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걸 그냥 사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예를 들면 SK가스잖아요 SK가스면 기업가치가 좋아지는 기업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게 왕따 당하고 있으면 그걸 하는 거지 그냥 단지 왕따만 당해요 기업은 잘 몰라요 아 얘 소외받아 그러고 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SK가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치만 당분간 소외받겠죠 왜? 그동안 주가 좋았기 때문에 급락장에서 소외받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내년을 본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당분간 하루에 7% 오르는 건 네 다 당장 나오긴 어렵죠 근데 이제 내일도 아마 오전에 추가 강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정말 상승적으로 이렇게 폭등한 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이복형 금가문제의 말처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좀 계속 연결을 하셔가지고 제도 개선도 앞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상법 개정안 꼭 서명도 많이들 해주시고 모여야 돼요 사람이 네 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치는 레벨업 됩니다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해요 그거 되면 진짜 기업가치 완전 바뀝니다 공매도보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우위죠 그 상법 개정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법을 바꿔야 되니까 참 쉽진 않아요 아무튼 그것까지 연결이 좀 잘 되도록 또 개인투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흥분하시면 안 돼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